은동아 나와 내 말 똑바로 들어 두 번 다시 내 허락 없이 은동이 만나지 마 이제 아버지랑 내 허락 없이 은동이랑 은찬이 앞에 나타날 생각하지 말라고 뭐냐, 얜? 가, 거기 딱 서 니가 이 방에 왜 와? 지훈이까지 달고? 얜 또 뭐고? 아실 거 없어요 오해원 때문에 우리 집안 대 끊긴다, 너 그랬지? 근데 어쩌냐? 우리 손주가 떡하니 나타났는데?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손주요 당신 아드님한테 물어보세요 그 애를 찾을 자격이 있는지 뭐? 잠깐만, 내 벗겨보라 사과장 아니요 아유 receives 뭐?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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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차은동 아버지, 차만종 그분이 이사님 아이를 거두신 것 같습니다. 하지 마요! 우리 누나한테 그러지 마! 나쁜 아저씨! 너 여기 왜 왔어? 누가 너 여기 데리고 왔어? 차은동이야, 강태인이야! 여긴 너 왜 왔어요? 너 우리 누나 괴롭히게 왔어요? 준영아, 너 왜 이렇게 손을 떨어? 아니, 그새 무슨 일이 있었던... 어머, 준영아, 너 얼굴이... 어머, 얘 왜 이래, 준영아! 얘 얼굴 좀 봐! 얘 왜 이래! 신정확인서? 너 혹시... 얘 찾은 거야? 들어가세요, 제발. 어딨어? 걔 어딨어? 당장 들어와! 너 가서... 그 애... 그것 좀 해와. 네? 장은동 동사님. 유전자 검사해오라고. 알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